활동 얘기를 좀 해주셔야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nct라는 저희가 가진 그룹의 아이덴티티를 보여드릴 수 있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또 앞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nct 드림의 리패키지 활동과 nct 리치일의 정규화 그리고 리패키지 앨범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뒤로 ab 활동도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새로운 조합의 nct 유도 올해 찾아갈 예정이니까 우리 cg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웨이비는 올해도 유닛 활동 시작으로 중교 1번까지 활동을 쭉 이어나갈 계획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nct는 또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nct 할리우드. 이제 글로벌한 팀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소개를 조금 해주실래요? nct 할리우드 그런다고 해서 nct의 영화배우들이 팀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제가 배우신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또 새로운 멤버를 뽑아야 되죠? 서바이벌 더 보이스 등 제작한 미국 대표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인 MGM과 손을 잡고 nct 할리우드 팀에서 활동할 멤버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디션에서 선발된 멤버들은 이수만 선생님의 프로듀싱을 거쳐 미국 nct 활동을 전세계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멤버들을 위해서 저희 기존의 nct 멤버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멘토링을 해볼 생각이라서 긴장도 되지만 아주 기대가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오디션을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맞습니다. 마크 버넷 회장님께서 보내오신 영상을 한번 볼까요? 와우 간식! 위험한 세계입니다. 여기서 произош 사네용. 미인이1까지만 할 Feramer 대 는 뭔가 많은 이런 오케이 아니죠? 실력을 가진 채널ста 잘 governments! 미인이 긴져서 노지eries 광고를 사는 경우 우리 과정인가 만들어진 초개리 kinda 호РИ워봐라 넹 질짱으로 notre 저희는 활리 pen 같은 세계적으로, NCT의 음악을 사랑하는 것, 이 기회가 있는 기회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K-pop 스타가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신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21 lucky contestants will be selected to join SM in Seoul, Korea and go through its K-pop Bootcamp right there. These contestants, it's a chance for them to experience the culture and SM's authentic training program. And the winners will become NCT Hollywood and debut here in America. Personally, I'm so excited to meet future young stars and work with them. NCT Hollywood will become a new leader in culture and music globally. Let's see who has what it takes. Yes, we are ready. I'm so excited. 우리의 근데 제 영상으로 보니까 뭔가 더 실감났어요. 그랬어요? 네. 오.